이번 섹션에서는 버튼을 살펴봅시다. 버튼도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보트 스트랩에서는 어떤 버튼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지금 보이시는 게 버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버튼은 흰색 바탕이구요. 그렇지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는 항상 더 진한 색깔로 바뀌고 있구요. 프라이머리 컬러는 파란색, 석세스는 초록색, 하늘색은 인포, 워닝은 오렌지 컬러, 데인저는 붉은색, 링크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7개의 버튼 스타일이 제공되는데 이러한 버튼 스타일을 사용하고 싶으면 클래스를 선언해주면 돼요. btn-default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구요. btn-primary를 해주면 프라이머리, btn-success, btn-info, btn-warning, btn-danger, btn-link, 다 알겠죠? 이런 색깔로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소스 코드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Try Yourself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7개의 버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 버튼을 보면은요. 컨테이너 안에 당연히 만들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Bootstrap은 컨테이너 클래스로 선언된 이런 division 안에, div element 안에 놓는 건 아시고요. h2 element로 그냥 제목을 한번 써 준 거고요. 자, 이제 버튼을 볼까요? 버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버튼으로 끝나고 그 안에 들어오는 텍스트는 버튼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Type을 버튼으로 준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자, btn이라는 default 클래스를 먼저 줘야 되고 기본 클래스요. 그 다음에 btn-default 해주면은 btn-default shape과 그런 색깔을 갖게 됩니다. btn-primary를 추가하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Success, Info, Warning, Danger, Link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버튼은 그 버튼이라는 태그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버튼 클래스는, 그 스타일은요. 앵커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실험해본 버튼, 그리고 인풋 엘레멘트에서도 우리가 Type을 버튼으로 줄 경우와 Type을 Submit으로 줬을 때 두 번 다 버튼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때 그 스타일을, 즉 클래스로 btn, btn-info 여기서는 info로만 다 줬는데 인포를 주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인포 대신에 Primary를 줬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인포데이션에 Warning으로 주면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되겠고요. 인포데이션에 Success로 주면은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활용을 우리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스타일의 사이즈,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btn-large, medium, small, extra small 두 문자로만 이렇게 정의되는데 LG, MD, SM, XS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버튼, btn 다음에 btn-primary, 컬러죠. 그리고 btn-lg 이렇게 하면 색깔과 크기 다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도 한번 Try Yourself로 살펴보면요. 지금 보면은 large로 했을 때, medium으로 했을 때, 그리고 small로 했을 때, xsm로 했을 때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중에서도 Block Level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의 폭을 다 쓰는 버튼이죠. 어떤 특별한 이동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버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버튼1과 버튼2가 그런 식으로 보통 이때 그 폭은요. 부모 요소 전체 폭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즉, 어느 element든지 간에 버튼이 어느 디비전 엘레멘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디비전의 영역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Block 단위로 우리가 버튼을 만들려면 btn-block이라는 걸 추가하면 돼요. 즉, btn-primary-color고요. btn-block 하면은 이 전체를 다 쓰는 이거는 굳이 우리가 이그젬프를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버튼을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것을 소위 사용이 안 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경우도 때때로 있고요. 시각적으로 또는 활성화된 그러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소위 쓰는 게 이런 스타일입니다. 액티브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disabled, 말 그대로 disabled는 누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는 이미 눌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파란색이 좀 진해지죠. 마찬가지로 이건 이미 눌려진 상태라는 것을 상징하는 스타일을 갖는 버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주면 되고요. disabled를 추가해 주면은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 그룹 우리가 버튼을 만들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룹 지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메뉴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버튼 스타일을 btn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division 안에다가 버튼 세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division으로 감싸고 그걸 버튼 그룹 btn그룹이라고 하면요. 이 세 개의 버튼이 이와 같이 하나로 뭉툭 그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삼성, 소니가 있는데요. 여기다 하나를 더 우리가 c 어이구 죄송합니다. 구글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그리고서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그 버튼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여져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우리한테 좀 편하게 보여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버튼을 그룹 지으면서 크기도 조절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btn그룹 다음에 크기를 나타내는 키워드 LG나 MD나 SM이나 XS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버튼 그룹을 만들어 하나는 Large 버튼 그룹이고요. Extra Small 버튼 그룹을 만들어 놨죠. 똑같은 그 포맷인데 Large는 너무 크니까 이거를 MD로 한번 바꿔 볼까요? 그러니까 Medium 사이즈로 바꾸면 Medium 사이즈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트 스트랩을 쓰는 방법을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이미 다 정의되어 있어서 어떤 클래스를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알면 굉장히 쉽게 되는데 버튼을 그룹으로 만들 때 수직으로 이렇게 정렬해 놓고서 쓰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아주 쉽습니다. btn그룹 vertical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vertical이라고 해주면 이런 그룹 모양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또 재미있는 그 응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스팅 버튼 그룹 그리고 드롭다운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보면 버튼 그룹으로 이게 세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Sub 메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ub 메뉴가 나타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보통 우리가 그 메뉴들은 Sub 메뉴를 두고 Sub 메뉴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 그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인데요. 지금 일단 버튼 그룹으로 애플과 삼성과 소니를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애플 버튼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삼성 버튼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소니 버튼을 만드는데 소니 버튼을 또 버튼 그룹으로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두 개의 Sub 메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가 하나의 그룹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어디 있죠? 소니 그룹이 소니라는 버튼이 일단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니의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Sub 메뉴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클래스에서 없던 또 다른 스타일 하나를 더 줍니다. 드랍다운 토글이라는 말 그대로 토글은 한번 누르면 나오고 한번 누르면 또 없어지는 거죠. 즉, 이렇게 토글 기능이 있는 드랍다운이 토글돼서 나오고 없어지는 것을 추가해 주는 스타일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트리뷰트로 하나 더 줘야 됩니다. 데이터 토글을 드랍다운으로 줘야지만 이 드랍다운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 드랍다운 메뉴를 어떻게 주느냐 여기서는 Unordered List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Unordered List는 알다시피 항목을 이렇게 줄바꿈을 하면서 나열되는데 만약에 거기다 클래스를 드랍다운 메뉴라고 주게 되면 이 블립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메뉴 형태로 잘 정리돼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그냥 리스트로 계속 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블렛과 스마트폰을 리스트로 각 하나 줬고요. 링크는 그냥 아직까지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파운드 사인을 줬는데 이거는 현재 페이지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타블렛, 스마트폰, PC 제가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드랍다운 메뉴가 하나 더 생기죠. 그리고 여기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이 하나 있죠. 이걸 소위 캐럿이라는 부르는 기호인데 캐럿 기호라는 건데 이 기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스패를 써가지고 클래스 캐럿을 주면 이렇게 아래 드랍다운 메뉴가 있다는 기호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면 색깔이나 메뉴 내용을 바꿔서 쓰면 홈페이지에 다양한 메뉴를 어떻게 우리가 세련되게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